약초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산지초입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약초가 있네요. 줌으로 땡겨 나왔습니다. 생각나무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아주 보배로운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촬영할 모델입니다. 보이십니까?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생겼죠? 자 이 식물의 이름은 원추리입니다. 넘나물이라고도 부릅니다. 망우초, 근심을 있게 해준다는 그런 뜻을 가진 약초입니다. 전국 각지의 산지의 아주 양지 바른 곳이나 강가의 풀밭에 잘 자르며 민가에서 잘 식재하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뿌리를 약용합니다. 키는 자라면 1m까지 자랍니다. 백각가의 여러 해살이 풀립니다. 생양명은 헌초근입니다. 성질은 서늘하고 담비다. 독성 여부는 전혀 없습니다.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아주 유익한 약초입니다. 잎은 이렇게 두 줄로 마주납니다. 자 보이십니까? 흰빛을 도는 초록색으로 생겼습니다. 보들보들합니다. 꽃전 7, 8월에 꽃줄기 끝에서 8개 정도의 등왕색 꽃이 발립니다. 옛날 민간에서는 구황식물로 뿌리를 많이 키워서 먹던 약초입니다. 성분에는 비타민 A와 C, E, 미네랄, 안트라키논, 베타카로틴, 아르기닌, 아테닌, 콜린, 아미노산, 콜리친, 식이섬유, 칼륨, 그리틸리친 등이 많이 함유된 약초입니다. 효능으로서는 장을 자극하여 연동운동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숙변을 제거해줘요. 변비의 직방입니다. 그리고 변비탈출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약초입니다. 막힌 장을 뻥하고 시원하게 뚫어준다는 그런 뜻이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의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세포가 송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독성물질과 바람물질로부터 무력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악성중량을 없애주어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유해산소를 없애주어 피를 깨끗하고 맑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렬작용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동맥괴하증과 간절념 등의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약초입니다.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어 백내장 및 농내장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손상된 피부의 점막을 재생시켜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있게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약초입니다. 입과 코와 폐와 위장과 대장의 점막을 깨끗하게 해주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병흥근으로부터 방어를 해주는 수문장 역할까지도 해주는 약초입니다. 세포를 재생, 회복시켜 노화를 예방하여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혈관을 청소하여 혈액을 정화시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청소부 역할까지 담당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간절이 아픈 것을 치료해주어 간절념에도 아주 좋습니다. 태행성 간절념이나 류마티스 간절념을 치료와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통 치료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진 약초입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 것을 치료해줍니다. 혈중 콜레스토롤 수치가 높은 고혈압을 치료해주며 체장의 인슐린의 적당한 분비로 인해 당뇨병과 합병증을 치료해주는 약초입니다. 체지방을 감소시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진 약초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며 치료해줍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혈전을 용해해줍니다. 녹여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는 소염작용이 탁월한 약초입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남성의 음경에 혈을 잘 돌게 하여 발기부정과 조르증을 치료하여 정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천년비아그라 약초입니다. 기억력 개선과 학습능력을 배양시켜 치매를 예방해주는 약초이며 심장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뇌졸정을 예방하는데도 탁월한 약초입니다. 여성의 임신 중에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며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없애주는 효능까지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일화본초에서는 삶아 먹으면 소변이 붉고 잘 나오지 않는 정상과 번열,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올라오는 그런 정상을 치료해주며 항술로 인한 항달을 치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초 강목에서는 삶과 꽃은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섭여를 치료하며 뿌리는 여성들의 유선염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약초입니다. 우울증 완화와 극복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있게 하여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면증과 신경세약까지도 치료해주고 예방해주는 탁월한 약초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저녁되니까 바람이 잘고 좋습니다. 여성들의 월경가다와 대합정, 생리불순의 부인병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약초입니다. 산모의 건강을 도모해주는 아주 고마운 약초이기도 합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방지에도 아주 탁월한 약초입니다. 몸의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인효작용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시원하게 배출시키는 효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살균작용이 뛰어나 뿌리를 달여 먹으면 폐계력을 예방하는 치료제로도 사용되는 약초이며 각종 몸속의 장기의 계양 등에도 치료하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꽃은 그늘에 말려 소주와 함께 담금주로 마시면 자양강강과 피로회복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뿌리 역시 자양강강제 역할을 합니다. 그늘에 말려 달여 먹으면 여성들의 대하증과 월경 불순에 아주 좋으며 루마티스 간절염을 완화해주는 아주 고마운 약초입니다. 몸속의 결핵근을 억제하고 각종 기생충의 번식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지혈작용이 뛰어나 대변출혈과 코피를 먹게 하는 효능도 탁월한 약초입니다. 콜리친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 반드시 데쳐서 나물로 먹어야 됩니다. 뿌리도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말리거나 쪄서 먹어야 됩니다. 꽃은 수소를 떼어내고 비빔밥에 넣어 먹기나 생채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도 넣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그런 밥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원치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약초로 백수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